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인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슈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제니넷 코리아에서 나온 뉴스고요. 해킹 치밀해지는데 보안 취약점 포상제 활성화는 언제 될 것이냐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버건티, 취약점 포상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버건티에 대한 오해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건티에 대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보안 취약점 포상제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찾아내면 포상을 해주겠다. 그 포상 범위하고 그 다음에 버건티에 대한 영상을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그런 해킹할 수 있는 범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기면 그것도 불법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범위하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했죠.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포상금을 버건딩 자체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기업과 해커들을 연결해주고 받을 수 있는데 약 한 2천 개 그 다음에 약 한 100만 명의 해커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해커원이라는 곳이나 이런 그런 해커 클라우드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약점을 찾고 그 플랫폼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면은 그쪽에서 그 고객사하고 연결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죠.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받냐는 것은 나중에 한번 좀 다루도록 할게요. 회의 뉴스에 나왔는데 정말로 많은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커원 사이트가 굉장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그 버건딩 포상제에 관련된 플랫폼들을 우리 국내에서도 몇 기업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기 뉴스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인터넷지능원 금융 그리고 금융보안원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버그바운틴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설치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한해서만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웹패킹이나 모바일패킹과 관련된 것들은 이 사이트에 지금 현재 한국인터넷지능원에 들어오는 곳에서는 거의 제외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사 포상제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신규 포상제는 상담이 신고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신고 취약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페이지도 이전에 한번 다뤘온 적이 있는데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지능원에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추진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사에서 뒤쪽에 보시면은 그런 보안 취약점 포상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또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들을 누구한테 이것들을 주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신규 취약점 포상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하고 있고 포상금도 많이 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업체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몰랐던 그런 회사들도 많이 추가가 되고 있었어요.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실제 서비스하고 웹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고 정당한 권한이 없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전보통신만 침입 행위로 간주를 하겠다. 말고는 불법 행위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어떤 웹서비스나 그런 데를 해킹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포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의 버그 바운티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네이버에서 허용되는 그러한 해킹 기법과 그 다음에 어느 도메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외상이죠. 그리고 네이버는 더 이상 이제 한국 인터넷 지낭원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계속 생겨야만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버그 바운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리디북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일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몇 회사들이 좀 참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크게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참여는 아직도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부터 이런 정보들만 보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취약점 찾으면 된다. 뭐 위에 있는 거를 안 읽는 거죠. 위에 있는 주의사항은 전혀 안 읽고 우리가 취약점을 찾아내면 포상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업 이외에도 그냥 어느 사이트 뭐 대학이던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던 어느 사이트에 가가지고 취약점을 찾아내면 여기 기사에다가 신고를 하면 뭔가 포상을 해주는 것 같고 기사에서 포상을 안 해주더라도 기사 쪽에서 말을 해가지고 이제 고쳐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모든 것이 다 불법 행위입니다. 명확한 불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취약점 포상 제외 사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여할 때 이렇게 비밀 유지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그런 사례들이 많고 제가 이제 일부 좀 들어봤는데 그냥 매일 레포트를 주는 겁니다.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계속 레포트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뉴스에 들어가서 자 기사에 같은 경우는 19개 미만의 기업들과 협의 중이다.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사이트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점점 늘어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실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요. 모든 웬만큼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런 데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제나 그 다음에 보안들이 이제 강화되고 강화가 되면은 금융권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모리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키보드 보안 솔루션들 그 다음에 암호화 솔루션들이나 여러가지 무결성 검진 그런 솔루션들을 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버그 바운팅을 하면은 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포상을 해주겠다. 그러한 협회 회비나 아니면은 금융권에 그러한 동의 얻어가지고 포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금융보안원 쪽에서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요. 하지만은 여기서도 실제 웹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웹 같은 경우는 공격이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아래 보면은 이동현 키사 취약점 분석 팀장님이 있는데 제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취약점 분석 활동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킬까 우려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플랫폼들은 어떻게 구축을 해서 그런 문화들을 이끌어 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보안 담당자에 있을 때 금융권에 있을 때 이러한 버그헌팅이라는 사업들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여러 담당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우선 첫 번째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서비스에 비해서요. 그리고 실제 공격을 버그헌팅을 했을 때 그게 실제 공격인지 그러니까 실제 정말로 악의적으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용자가 공격을 하고 있는 패턴인지 아니면 이제 버그헌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 공격하는 패턴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IP를 보면은 한국에서 접근하는 것만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한국 내에서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 판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중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정한 IP들만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허용할 수도 없다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갖춘다고 할지여도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업무만 딱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요런 포상제나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뭐 잘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런 롤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책임 여부들을 담당자가 아닌 회사 전체에서 그런 책임들을 진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히 물론 이제 담당자에서도 책임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만 잘 운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 여부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다보면은 우선 책임 여부부터 좀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이것들을 도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많은 시도들을 좀 한번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퀘스천이죠.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웹서비스 취약점이 버그바운티 제도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법적 한계 같은 경우에는 버그바운티를 포상제들을 한다고 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대중들한테 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들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포상제를 내가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이 포상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포상제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공격 특정한 공격들 그 특정한 공격들이 내부에 취약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하고 이제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서비스에 또 들어가가지고 꼭 굳이 그 개인정보까지 패널 그 개인정보까지 가져오려고 이렇게 가져오려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격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그러니까 웹서비스를 통해서 어차피 DB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시스템에 침투하면 거의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만약 악의적으로 뭔가 중요한 정보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제어를 제안을 해야겠죠.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러한 룰들만 잘 만들어내면 사실 이런 법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법 개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잘 명시를 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관련 기사들을 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플랫폼이나 취약점 분쇄 플랫폼에 하는 것들은 좋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걸 민간 쪽에서 한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그런 힘을 좀 더 더 보태가지고 진행을 하면 좀 더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민간들이 민간 기업들이 또 여기에 참여하냐 아마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